어깨 펴고 자세 유지 장채민씨? 제가 장채민입니다 너 진짜 이름이 뭐라고? 채린입니다 장채린 여기 사진에 있는 사람이 아주바입니까? 제 어릴적에 어린이 가무단에 있었습니다 아주바이가 춤 가르쳐주시면 쟤도 잘 출 수 있습니다 아주바이 아주바이 위장결혼이 발각되는 즉시 여자는 영구 주방구 당신은 실형에 처해진다는 것쯤은 알고 계시겠죠? 아저씨 에이 아저씨라고 부르지 말라니깐 그럼 여보? 여보 같이 가요 여보 여보 불법 체류자가 위장결혼한게 될통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넌 같은 새끼한테는 다시 남죠 아저씨가 저를 원하면 전 아저씨가 치워줄겁니다 장채민이가 나올 때 대체 뭐야 인마 어? 돈 주고 사원을 하냐? 그럼 돈 받고 팔면 그 뿐이야 알아? 아저씨가 치워줄거 아저씨가 치워줄거 여보 빨리 나와요 어? 아저씨 아저씨가 치워줄거